이 와중에 테이프 체크 해주네 어이 막지마 그렇지 엘씨나미 너무 옛날 조합 같은데 아무리 봐도 피한도 0패라고 해요 0패긴 한데 문제는 저는 한판 0패긴 해요 어 이게 엘씨나미인가? 나이스 이거까지? 아 킬 까비 나이스 이게 엘씨나미인가? 좋았다 울고 싶다 천천히 해보죠 괜찮겠죠 엘리스 줄타기 없어요 아 있나? 있을 듯? 힐 랭가 점화 없고 힐 그렇지 힐 랭가 점화 없어요 전멸 없어 테스팅이 없어 오우 엘리스 우리팀 레드 들어올 수도 한 번 더 들어오는 무빙이긴 했어요 2봉 안치면 블루임 감타 썼구나 내려와 오 나 핑이 튕기네 삼십 오우 삼십 오우 세이요 저 가는 중 다이게 도둑 잡아라 이길 것 같은데 다이게 도둑 잡아라 여기 주일타기 없어요 폴이 아 폴이 있다 라인 밀었는데 좀 천천히 하면 괜찮을든요 지금 끌을 수 있어 스킬이 없어서 아비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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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팀 버려? 이번엔 또 잘하는 타이밍인가요? 네 잡았어요 오 잠깐만 파리 아니 나미야 아니 나미야 킬 양보하여다가 그거 아니지? 근데 만약 여기서 제가 킬 다 먹는다면? 게이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설치 아프나? 나이스 어 이거 크립 너무 이쁜데요? 아프나 탈잉 노고 핑크 지우고 멜파도 텔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멜파도 텔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멜파 위에 텔 타스타야 아 탈잉 노공일 때 지금 싸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원 진리오는 궁극기 마치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엘리스 넘어와요 나이스 라이팟 궁 없어서 쌍각은 안나오긴 해요 라이팟 궁 좀만 기다리면 돼요 진리언 궁 있어 궁 13초 나이스 이거 잡았겠네 아 나미큐 퓨 없었나? 밀드사워 깨지면 안되는데 타워주기 싫은데 싫은 수준이 아니라 죽은 진짜 안되긴 하는데 실타로 끝날게 아니라 타릭 2판 썼어요 딩크스 노플 디바 줬어야 됐나? 아니 근데 엘리스랑 눈 마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 탐마하는거 꼴받네 구영용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정치당하고 있을 게임이야? 입에다가 딱밤 때리고 싶네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어 이거는 들어가 들어가 가이네 뒤에 진리언 중 들어갔는데 나 배드 어 다 도답겠다 이거 이거 바텀 띠어 노플이에요 맞춰놓는데 먹으세요 나이스 내가 엔가 이제부터 오는지 진리언 노고 어디 아유씨 남이 저 동아리에 갑자기 또 하나네 하하하하 하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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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헤바네 이거 왜왜 하이 질리언 이거 온전 진거같죠? 진짜 말도 안 된나 어.. 미쳤네.. 아아.. 이걸 어떻게 졌을 때? 앨리스 1호 3하고 이겼다고? 위치 들켰어요? 네.. 과감한 아들.. 밥 뺏겼뻔했네.. 누가 일로 지나오래.. 풀 있어! 풀 있어! 누가 일로 지나오래.. 네.. 외로운 식으로 킬각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빗망이어서 가능한 킬각.. 빗망 아니면 절대 안 나오고.. 근데 칼리스 다 잘하네요.. 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그럼 무슨 플레이어? 누가 그런지 탈을수 잘하다가.. 왜 잘한다 하니까 그래.. 어.. 헬카림도 있네.. 일단 트페 집.. 일단 트페 집.. 세트 딸픽이네요.. 세트 딸픽이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지나가는 거야.. 차기차치.. 맞다.. 버스 탄다.. 나이스.. 밀고 아랫무빙 쳐주면은 카이사 CS 한 30개 날릴 듯.. 확인이요.. 저 위치 델켰어야 해.. 넵.. 스톱타워드.. 되게 자연스럽게 드셨네.. 나이스.. 아.. 지금부터 연습해야겠다.. 더하는 중.. 6레벨 찍긴 했는데.. 파이크 조심해야 되는데.. 또 원풍 나왔는데 잘못하나.. 궁 쓰나? 하... 희생은 적 테카리! 전령 치는 중.. 봐도 되기니.. 예.. 궁유치야 답 빠짐.. 이.. 안광고.. 핵핵핵한 disappeared. 잡은 듯.. 태인줄.. 왜 치는거야.. 아.. 아... 야 이 친구 성격상 또 용 칠 것 같기도 하고 인정 오! 그 정도는 아니네 두꺼비가 화장치면 인정 그러면은 이걸 먹으러 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공 돌았을 때 어? 해야겠다 저는 안된다 어? 공 쓴다 공 쓴다 공 쓴다 자막 대결 해볼 만한데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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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파이크 방금 잘했다 저거 맛있게 생겼던데요? 그러게요. 근데 초식에도 없어서. 제가 갑니다. 네 정글입니다. 어? 레디 평타가? 아.. 오 트피피 잘 썼다 타이밍. 죽여주세요. 어? 뒤에 자카림. 아직 궁은 안 돌었네. 풀라이펌? 나 궁타 있어. 미안. 갑자기 풀 채굴당하고 있네. 뭐야. 반원 줘. 칼리스타 두고. 좀만 버텨줘. 너 할 수 있어. 너 칼리스타잖아. 용웅 겸치 엄청 쪼금 줄걸. 그쵸. 그렇게 많이 안 쳤던 걸로 비싼 거야. 탈 탔나? 왜 백팀이지? 한 캠프 반 정도. 그.. 반 캠프. 이 와중에 탈포 체크 해주네. 어이 막지마. 그렇지. 돌아오는 거 풀로 맞춰주기. 어.. 내 극딜은 거의 웬만하면 풀감신. 특히 이 빌드는 더 그래요. 풀감이 딸려서. 멋진 것도 풀. 와 쟤 뭐야? 어 썰엣나갔다. 아니 뭐야 왜 안 끝나? 아이 놀래라. 다시 할래. 두고. 다시. 시킴다. 다. 바이러스. 이거. 도움말 다. 가위바위보. 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